동성의 처벌 규정인 군형법 92조 6항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군형법 92조 6항은 동성 간의 성관계 및 추행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항 속의 추행의 의미에는 합의에 따른 성적 접촉도 포함돼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을 필두로 야당 의원 10명이 군형법 92조 6항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은 법안 폐지로 동성애를 허용하면 군대 내 성병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군복무 기피 현상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군종목사단 이성일 단장은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동성애 문제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를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군형법 9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